참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 찬용 전순위 1,460명 이구요 검은 참깨주 우마라고도 합니다. 원문이구요 번현문입니다. 손발의 절임과 통증 그리고 손발의 부종을 치료하려면 검은 참깨 5대를 볶아 분쇄하고 술 한 대에 하룻밤 담근 다음 적당량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조립볼입니다 1, 검은 참깨 5대를 볶아 간다 2, 술 한 대에 담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간편하죠?